작은 자극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피부는 보습보다 진정 케어가 우선이에요. 피부가 붉게 달아오르고 민감해졌을 땐 즉각적인 진정 효과가 탁월한 피지오겔의 첫 세럼, 카밍 릴리프 세럼을 사용해요. 부드러운 텍스처의 크림 클린저와 피부에 영향을 공급하는 장벽 강화 리퀴드 밤까지 함께 사용하면 민감한 피부도 건강하게 개선될 수 있어요. 피부를 순하게 진정시키는 순진 세럼으로 민낯까지 당당한 피부를 가져보세요.